어젯밤 11시 반쯤 광주 서구 농성동에 왕복 4차로를 달리던 한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인근 오피스텔 상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상가 유리창이 깨졌고 운전자 60대 남성이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지금은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지병이 있었다는 가족들과 병원 관계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